뭐야? 룰렀데? 근데 내가 서포트인데 너니까 괜찮은데? 할만한데? 서포트는 안 돼? 나쁘진 안 돼? 나 좋아 좋아 뭐야? 룰렀데? 룰렀데? 아아 하이? 아 딜림? 어 딜림 딜림 나 방송 중? 가보자 W 어때 1레벨? W는 근데 진짜 뭐하는 애야? 괜찮은데? 아 힐 못 줬다 소리 괜찮아 각자 금낙태자 어? 노트도블? 뭐야? 노트도블? 풀평은 뭐야? 풀평? 왜 풀평은 너무 컹스 컹스 베이비? 잠깐 살짝 갔다 올게 나 너도 무빙 살짝 쳐줄래? 아아 쌍버 빠꺼 뭐야 이 사람이야 때려? 어 때려? 우리 때려? 때렸어 우리 얼굴 우리 얼굴 쳤어? 면상 치워라 왁크 치워 왁크 치우라고 이 자식아 끌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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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면 어쩔건데 노프리잖아 너 어? 어? 아 근데 이거는 이거는 좋아 아니 이거는 해줘야돼 아니 잠시만 아 잠깐만 더블 플래시 해줘야될거 같은데 라이스 근데 이거 진짜 대현아 강철의 심장이 진짜 개 지리는거 알지? 맏돌이야? 어 맏돌이야 그냥 끌려도 이겨 끌려도 이긴단 말이야 나 고구마 고구마 두개에다가 충폭 하나 살게 어 가보자 아 좋 근데 내가 서포트인데 너니까 괜찮은데 할만한데? 나쁘진않돼? 나 좋아 좋아 일단 에이지플리즈 할 때 그냥 갖지 마려웠는데 좋은데?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나도 근데 원딜 못해가지고 좀 기분 나빠거든 아니 근데 제 여기니까 좋은데 ㅋㅋㅋㅋㅋㅋ 그거 핑크 없긴 해 어? 뭐가 없다고? 핑이 없다고? 핑크 아 핑크지 아니 근데 이 사람 뭐 뭐 뭐 뭐 진짜 뭐 뭐 고구마야 나 고구마 두개야 고구마 2개야? 고구마 장사 아저씨 중고구마 장사야? 오공 부인인데 왜요? 그냥 나 그냥 끌어줘 제발 끌어줘 제발 끌어줘 제발 끌어줘 끌어주세요 제발 아 저 때릴걸 마무리 되는 줄 알았어 마무리 되는 줄 알았어 난 지금 이대로도 만족해 나는 진지하게 너무 좋아 지금 그냥 우리 둘 다 술 쏘나 가게달하잖아 이런 세나이즈 어디서 보겠냐고 엘림 디띠 엘림 디띠 드디어 우리를 봤나본데 엘림 디띠? 누가 엘림이야 의심 엘림이 다 리신이구나 아니 뭐야 자꾸 때려 이 새끼가 아 이 사람 아니 이 사람 뭐야 미련 안 보나? 라인 밀어버려 라인 밀어버려 그냥 좁히는 거 어때 그냥 넘어갈까 넘어갈까? 아 좀만 좀만 그냥 나 끌릴게 막말로 끌어줘 엘림이 왔는데 이 사람 뭐야? 오면 뭐가 달라질 거라 생각하는 거 오면 뭐 달라져? 아니 이거 게임 그냥 끝난 거 같아서 광전사 아니 신속신 광전사 갈게 그냥 아 근데 신속신 갈 거야 아 근데 막 안내는데 이거 광전사 지켜버리네 어허허허 그냥 징글스한테 내 템 잘하고 싶어서 너보다 잘 컸다고 내가 어때? 나쁘지 않은데? 영혼 뜯기? 영혼 뜯기 개패 그냥 개패 와 라인 존나 좋아 라인 키워버려 그냥 어 라인 미쳤어 그냥 아니 이 사람 노플인데 노플이긴 하거든 잠시만 해 노플 아 잠깐만 근데 플래시 너무 아 괜찮아? 상관없어 뭐 너 마티 못 이겨 너나 부셔버려 그냥 부셔버려 그냥 근데 강심이 너무 비싸다 이거 같이 먹어야 되긴 해 근데 이거 멤버가 너무 좋은데? 아 갈 수가 없어 우리 팀 엘릴린 정글인데 왜? 정글은 나도 모르긴 해 정글까지는 근데 끼지 말자 잠시만 뜨끔하는데? 나 힐이랑 퀴 있어 그냥 제껴버려잉 나 힐이랑 힐 있어 그냥 제껴버려잉 바로 비단 넘어가는 거 어떤지 나쁘지 않은데 누나 좋은데? 팀플레이 여기서 티끈어버리기 누나 좋은데? 라인 막아버리기 일단 뒤 막아놨어 일단 너한테 전력질 짜긴 했는데 이거 어? 이 형 외로갔네 이 형 외로갔네 잠시만 아아 저거 저자측 봐라 저거 저자측 봐라 저자측 판단 괜찮은데? 이건 살려주자 진정 이건 살려야지 아니 갑자기 앞으로 전역시 쓰려고 내 판단을 났네 와 이 사람 봐라 아니 메세지가 민가에 내려왔어 이 차 그냥 뚫어버려 아니 잠시만 아니 아니 정글쇼 뭐왔네 잠시만 깨주세요 도망갈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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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와드 와드를 안 쓰는구나 잠시만 잠시만 아아 메세지 좀 맛있는데? 아아 부풍기 있어 막이 좀 아프긴 했어 나도 근데 애니 노궁이고요 오오오? 그라궁? 그라궁띠 와아 진심이다 내가 그냥 스턴 빼버리 내가 끌려볼게 내가 끌려볼게 내가 끌려볼게 나 강심이긴 해요 아아이 와와와와 왓더 와와와 메모리 메모리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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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지지 굿바이 굿바이 아니 또 보자고